예 딱 와서 착각하자 가 예 알겠습니다 여보 갑니다 아 여기 철이 있는데 철을 못 캐 지금 아 이 브론토 때문에 철을 못 캐 어 얘네들 진짜 아니 쟤는 뭐 위에 올라가서 내려갈 생각을 안해 돌에 쳐박힌 애들도 나올 생각을 안해 쟤네들 어 그니까 저기서 뭐하는거야 쟤네들 예 초고깽이 들고 철 캐 오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플린트 개많이 캤어요 플린트 그 밥그릇에 넣어 주시구요 예예예 다 넣어놨구요 철 캐서 이제 바로바로 넣읍시다 예예 파이버 필요없죠 응 필요없어요 예 철 캐 올게요 여기 있는데 조금씩 캐게 야 이거 누가 누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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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리 잠자리 너 저 창 있어 창? 어 창이 있지 창이 있어 창으로 죽여 창으로 죽여 형 창이 부러졌는데 형한테 갈게 나도 없어 부졌다 야 철 철 철 철 덮개 철 덮개 철 덮개 어 어 나 꼈어 나 꼈어 철 덮개로 죽여 철 덮개 그냥 보고 쳐 죽여 우리 어차피 키티 가고 찍고 있어 우리 됐다 다 죽였다 어이 개 자식들 이거 다 죽였지? 어어 어 어 나 깜놀라 진짜 피 엄청 달았네 가만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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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고기 먹어 고기 고기 어 저 저 저 휘두르 휘두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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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여기서 하나 만들기 좀 앱하고 그냥 이걸로 잡자 어 나올 때마다 이걸로 잡죠 철 깨울게요 철 깨우고 그 고기 먹고 가세요 고기 아 고기 있습니다 어 고기 다 다 다 씹어먹으세요 왁작왁작 내가 또 누가 나 때렸다 아 놀래라 어 나 지금 나 불운토한데 어그르다가 한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나도 진짜 누가 총으로 다 쏘는 줄 알았어 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여보세요 어 한마리 어 하도 한마리 썼어 한마리 됐다 아 죽였다 하 이런 질긴놈들 진짜 스태미너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하고 철 깨워야겠다 어 나 무겁다 무거우면 무거운거 바로바로 버려 고기도 이제 좀 버릴게 고기 버려 고기 버려 쌩고기는 그냥 버려도 돼요 어어 아 미쳤나 이것들이 진짜 개맞지 거기 잠자리가 미쳤어 지금 잠자리가 지금 미쳐 나 뛰고있어 로 좀 끊어 끊은지 한참 됐어 아니 여보세요 그래 이게 지금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어 밥그릇이? 이게 왜이렇게 됐냐 아 밥그릇 터졌네 잠깐만 바로바로 갔든게 내가 아까 그랬나 이건 미안합니다 가죽 어디있지 잠깐만 가죽? 어 가죽 거기 많어 밥그릇이 터졌네요 내가 터트린건 아니야 어... 글쎄요 미안합니다 아 이제 총 들고 다려도 되는거 아닙니까? 총... 샷건 들고 다려도 되는데 샷건 총알 만들어야돼 지금 아 내가 무거우니까 안들고 달리네 남은시간 이제 얼마 없어 아니야 17분이면 여기 오는게 5분부터 쪼아와 알겠습니다 한 6분? 철 캐오세요 철 철 엄청 캐오세요 지금 빨리 캐오세요 캐오세요 안움직여요 캐릭터가 아 잠깐만 철 반틈 버려 반틈 비틀어 버려 내가 내가 주워갈게 어 91개 여기요 아 근데 나 물이 없어 물이 나눠서 넣어 두개 나눠서 넣어주세요 아 맞다 여기다 넣었지 오른쪽에 넣을게요 제가 오케이 어우 여긴 철이 하나도 없었네요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무가 나무? 오케이 돌도 팔찌 팔게 넣어놨고 돌 많고 어 나 더워 여기 너무 물 좀 먹어야겠다 계속 으음 와아 됐다 내가 나무 좀 캐볼게 응 뭐야 뭐야 쟤 왜 이렇게 넘어가 두개 캤는데 나무가 넘어가네 어 혹시 가죽 필요합니까 어 가죽 이제 더이상 필요없어요 아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제 쪼아온다 음 이제 쪼아오죠 어 어 큰일났다 아직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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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란데 철 장총 못만드는데 그래서 내가 막 얘기했잖아 중간에 뭐 뭐 캐우냐고 다 다 다 써서 그런거야 지금 다 다 해서 철이 없어 지금 어 철이 좀 모자라네 더 캐울게 철 어 철 더 캐워 저기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아이고 내가 꺼버렸다 철도 있으면 충분하지 어 철만 있으면 돼 철만 있으면 어 알았어 내가 철 캐울게 오케이 어 여기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해다가 브론토가 나 부르면 내가 저기 희생할게 철 육십일게 캐어 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넣고 어 우리 화로 세개였어? 네개 아 진짜? 어 어 아 그러네 서바벌 아 이거 어디 있는지 야 저 근처에 한 명 있네 아 진짜? 어 저 머리 하나 저 머리 하나 보이네 저 오른쪽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저 끝에 한 명 보이네 저쪽에서 이제 오겠다 이쪽으로 어떡하지? 오면 샷권을 쏴 죽이지 뭐 이제 샷권 나왔는데 탄안도 나왔는데 뭐 음음 아 나 샷권 들고 갈래 어 샷권 들어 들어 탄안도 만들어놨거든 몇발 어어 불안해 불안해 이런것도 들어 불안하다 불안해 이제는 솔직히 들어야 돼 어 뭐지 저 총 날라다 저기 새 날라다닌다 잠깐만 내가 키티 옷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죽 오케이 지금 지금 샷권탄 다 든다? 어 다 들어 다 들어 거기서 나오는거 장갑이랑 장갑 먹어 신발이랑 오케이 머리는 필요 없어 나는 어 머리는 약간 내가 줬잖아 됐어 30개 30개 40개 40개 됐어 드디어 이제 샷권 만들었구요 장전해 두고 장전해 두고 이것도 일단 어 장전되어 있고 철 키울게 음 어 어 남편 남편 쪽이 집안일이야 지금 남편 집안일이 쇠가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내가 바깥 일하고 내가 비온다 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나이스 못말란다 아 개인능이다 아 어 어 이 맛에 바깥 일한다 진짜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무거워서 먹게 야 돌 버려도 되지 어 돌 버려도 돼 이제 어 아 내 무게 찍지 안되겠다 답답하다 너 장총 줄까 권총 줄까 장총이지 당연히 권총 셉니까 권총 아 나 아까 권총 도망이 죽었잖아 아 그게 권총이었어 어 권총이었어 그거 와 개사기였네 개 완전 사기꾼이었네 개 그니까 내가 어이없었지 진짜 나 그게 장총인지 알았는데 권총에 그거리를 당했단 말이야 어 어 그니까 권총 딱 세방에 연말로 딱 맞고 죽었다니까 나 진짜 쓰레기였네 개 나무 캐와 나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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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형 캐오라고 나 지금 만드는데도 바빠 지금 만드는거죠 어 바깥 일은 쉬운 줄 알아? 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? 나 지금 집안 뒤는 쉬운줄 알아 지금? 꼭 그러게 자기만 생각하더라 진짜 어 집안일이 얼마인데 나 지금 허리 한 번도 있고 어 내가 오늘 얘기만 해도 어 밖에서 내가 김내리가 내가 진짜 어? 어 내가 내가 어 과장인데 말이야 내가 김내리한테 무시당한 거 말이야 어?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아 진짜 그래 사랑이 식었어 그래 어 말 한번 잘했네 아 속이 한번 시원하네 진짜 사랑이 식었어 일로와서 엎드려 어어 어 뭐야 야야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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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개많아 개많아 어 오케이 어 어 형 형 형 나 쏠게 스피너 쏠게 나 내가 많이 쏘긴 했는데 어 형 여보 야 브롱토에 비벼 브롱토에 있다 어어 오케오케오케 일단 총알 치우고 쏴고 쏴고 쏴 어 밑에다 밑에다 아 지금 총알이 아 야 야 브롱토 뒤에 가 브롱토 브롱토에 드래프터 브롱토에 알았어 브롱토에 붙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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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롱토 사이에 들어가 브롱 사이에 들어가 어 브롱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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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 줘 개새끼들 줘 어 옆에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오른쪽 됐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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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아 어 뛰면서 고기 먹고 고기가 없어 야 우리집 사이틀 다 털렸어 나 총알 16발밖에 없어 여보 뒤에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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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올거야 뒤에올거야 어 하나줄게 하나줄게 쫌 맞춰 라우라 아아아아아아 함께 함께 갈게 지금 만나러 왜 총을 줘도 못 맞춰 아니 그게 어려워 쟤네네 너무 잘했어 미안해 왜 줘도 맞추질 못하니 죄송합니다 글렀어 여기까지 해 하아 글렀어 아아아 까비다 까비 까비였어 아깝다 스피너 거의 다 죽였는데 아 진짜 어이없네 언차티드를 최고 난이도로 깨고 왜 총을 못 쏘냐 나는 언차티드는 깨고 못깨고가 중요한게 아니야 하면 깨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데 진짜 매우 어려움 안해보셨으면 그렇게 쉽게 놀리지 마세요 진짜 다크소울 보스한테도 그만큼 안죽어 이렇게 오무하게 샷 꺼내라 다 만들어줬지만 내일 한번 더 합시다 내일 한번 어 여기까지 하자 아 진짜 내일 한번 제대로 아 근데 걔네들이 약간 세명이지 않았어? 두명이야 두명 아 이게 마지막 형이었구나 어 스피너가 타다가 스피너 타다가 나한테 저 터지고 스피너 줄거 같으니까 내려서 쏜거야 걔네들 어 아 소리 근데 분명히 기둥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못봤지 나는 집안일하고 있었잖아 형쪽에서 있었어 형쪽에서 바깥이 양반 어떻게 된거야 기둥은 나는 멀리서나 지금 어 메탈캑하고 있었지 응 하늘에서 보이는 그 기둥을 왜 못봤냐고 어 지금 내가 말이야 바깥일을 하고 있었다 바깥일을 바깥일을 제대로 했어요 지금 여보세요 지금 내가 바깥일 하느라고 이제 집에 치킨 사두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데 말이야 그럼 뭐해 이미 집은 이제 살인마 때문에 다 죽었는데 요즘 웃지마 살인 몰라? 아 진짜 아 망했어 아 근데 아저씨 한번 찍었어야 됐는데 내일 복수합시다 내일 한번 복수합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싸우자고 알았어 맞아 싸워 어 아 근데 아쉽네 이거 아 아 오늘 부부동반 우승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내일 이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아쉽게 됐네요 마지막에 좀 당황했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잠 Mick Idol 수고하셨 G 혹시